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예방조치 등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유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고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운영하던 감염병 대책반을 교육감님을 본부장으로 격상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격리되거나 확진자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한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자 명단에 도내 학생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현혹되지 말고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사하시기 바라고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의료기관에 신고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차후 확진 학생 및 교직원이 발생하면 학교장 보건당국과 긴밀란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의 차원에서 취업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목초등학교가 수학년 가서 오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유관기관 보건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검역소라든가 등등 종합병원하고 대책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공항하고 항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가능하면 공항에 음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아예 제주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공항에서부터 격리 조치시켜서 음압시설에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건의했고 항만이라든가 공항에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음을 아직까지 의심하거나 그런 열이 나거나 이렇게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년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수학년을 가려고 했던 학생들이 학교가 있는데 다음 주에 7개 학교가 지금 해외 내지는 타시도로 수학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5개 학교는 학교에서 협의해가지고 연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도 합니다마는 유관기관끼리 협조체질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유관기관끼리 협의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통보받은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들리는 소문에서 알아가지고 대처를 한 겁니다. 왜? 우리가 보건당국이나 어디 도나 이런 데서 보고를 해줘서 우리가 안 게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SNS 돌아다니는 거나 아니면 우리 제주도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맞았느냐 한 사람은 어저께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학생 이렇게 했다고 한 게 맞으냐? 아직 확인된 거 없고 없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제주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원장님께 우리 학생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학생 와서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누가 제대나 도청에서는 발생했을 때 교육청으로 따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나요? 지금 그 시스템이 없는데 오늘 그 보건소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유관기관끼리 잘 협조해서 학교가 혼란 오지 않고 또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지 양성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학교에다가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거를 조치하려고 하면은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 협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이루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